안녕하세요. 틴타임스 나셔널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방한한 스테판 커리의 그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스테판 커리 visits korea 스테판 커리 농구선수가 한국을 방문하다 입니다. last month mba superstar 스테판 커리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on a 3-day visit to Seoul 자 지난달 mba의 슈퍼스타가 되겠습니다. 아주 mba의 초특급 스타인 스테판 커리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스티븐 이라는 발음으로 스티븐 이라고 하는데 스티븐 혹은 스테판 이렇게 f 발음을 사이에서 읽을 수 있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커리 자신이 스테판 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판 커리 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테판 커리가 한국을 최초로 방문했다는 거죠. 어떤 일정이었냐면 서울을 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커리 who plays point guard for the golden state warriors was on a tour promoting the american sportswear brand under armor. 자 왜 서울에 왔냐 스테판 커리는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한 설명을 또 모르시는 분들을 했죠.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에서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하고 있는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고 있는 농구선수인 커리가 자 미국의 스테츠웨어 브랜드인 under armor의 홍보차 프로모션차 투어를 아시아 쪽까지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투어 방문차 이제 한국에 온 것이죠. He visited Beijing, Chengdu, and Hangzhou in China prior to landing in Korea on July 26th as part of the final lack of his promotional tour in Asia. 자 우리나라 오기 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베이징, Chengdu, Hangzhou 이곳을 방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7월 26일에 이렇게 왔는데 그 전에는 여기를 방문하고 왔다는 것이죠. 자 아시아에 그 아까 얘기했던 under armor 스포츠 브랜드의 프로모션 투어를 하는 차원의 이제 마지막 정착지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upon arriving at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the 29 year old point guard was greeted by fans. 자 김포 국제공항으로 도착을 했군요. 중국에서. 도착하면서 이 29살 날 포인트 카드, 포인트 가드인 스테판 커리는 많은 팬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았는데요. In fact, some of them had been waiting for more than 10 hours to catch a glimpse of their idol. 자 이렇게 기다렸던 팬들 중에는요. 무려 다 그런 건 아니고 some of them. 이 중에 꽤 몇 명은요. had been waiting. 계속 기다려 왔었다는 거죠. 즉 스테판 커리가 딱 도착하기 그 전부터 쭉 기다려 왔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려 10시간이나. 왜요? catch a glimpse of their idol. 자기의 우상인 스테판 커리를 살짝이라도 그냥 살짝 이렇게 쳐가는 모습이라도 보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기다려 온 팬들을 이제 또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공항을 이제 나서기 전에 5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또 해주는 해줬다고 하네요. The two-time NBA MVP was welcomed by a crowd of over 2,000 fans during his fan meeting at the 장충gymnasium. 자 본격적인 이제 팬미팅은 장충체육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의 NBA, MVP, I'm sorry, NBA, 미국 프로농구 리그에서 MVP상을 수상한 스테판 커리는 2,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관중들에게 이제 환영을 받았는데요. 그 팬미팅은 장충체육관에서 있었죠. The Under Armour Stephen Curry live in Seoul on July 27th was packed with events including a coaching session for young basketball players, an obstacle challenge, and a short basketball game with fans. 자 어떤 이벤트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이 그 프로모션 투어의 이름이 자 Under Armour과 Stephen Curry 뭐 서울 라이브 뭐 이렇게 무슨 콘서트처럼 이런 이제 이 프로그램 행사 이름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도착한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 내에 있었던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들로 이제 꽉 찬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뭐 어린 그런 아직 젊은 어린 농구선수의 코칭 세션이라든지 또 압스텍을 우리 이렇게 장애의 도전 챌린지라든지 혹은은 어 짧은 그 배스코게임 이러한 팬들과의 또 친선 뭐 경기 같은 이러한 이벤트들을 마련한 프로그램을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On July 28th, he had a private meet and greet with fans at the Under Armour flagship store in 강남.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28일에는 개인적인 팬들과의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Under Armour 그 스포츠 브랜드의 초청 때문에 이제 그 프로모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회사의 flagship store 강남에 있는 곳에서 팬들과의 미팅을 가졌다고 하네요. Before flying out of the country, he made an appearance under reality show infinite challenge. 무한도전이라는 우리나라 인기 버라이어티 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비치고 우리나라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등장을 했고요. Stephen Curry won the NBA MVP award in 2014 and 2015 and led the warriors to their first championships in 40 years. Stephen Curry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마지막 설명을 했는데 아까 두 번 수상을 했다고 했죠. 2014년, 2015년 MVP, 미국 프로농구에서 MVP 수상을 했고요. 더 또 중요한 것은 이 Golden State Warriors 자신의 팀을 첫 번째 챔피언십, 40년 만에 그 처음 1등 우리 자리에 이끄는 주역이었습니다. He was again the MVP in the 2015 to 2016 season, 그리고 2015, 2016 시즌에서도 또 한 번 MVP를 수상을 했죠. They won their second championship this year, defeating the Cleveland Cavaliers. Cleveland Cavaliers란 팀을 물리치면서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챔피언십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감사합니다.